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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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스는 다 합쳐서 옥터파스 옥터 퍼스 옥터 옥터 옥터는 팔이란 뜻이구요 그 다음에 퍼스는 발이란 뜻이야 발 8개 달린다 이 누구죠? 문어죠 문어 문어가 뭐다? 옥터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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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, 힘 빠졌어? 어, 그래서 이제 대표 소리, 애는 다 합쳐서, 넷. 자, 얘는 뭐가 될까요? 픽, 그러면 아이는 이, 쥐는 그, 피는 그, 합쳐서 픽, 돼지죠. 자, 얘는 밀크, 그러면 M은, I는, E, L은, O, K는 합쳐서 밀크. 자, 얘는 펜. 펜. E가 L 했죠. 그 부부, E, 랑, Nose. OK, 그래서 N은, N, O는, S는, O는, O, S는, O는, O죠, O. O, A, K는 소리 정리하겠습니다. 네 가지 소리. O, A, K는 네 가지 소리는, 내 이름을 부르는 듯 해야죠. O, 그 다음 대표 소리 두 개. O, O, A,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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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O. 우리가, 여기서는 E가 소리 안 나잖아요. 그럼 뭔 듯 해요? 건너 건너 집에 가서, 이름 육주어. 그럼 이 글자 이름은 O가 아니고 뭐해요. O니까 합쳐서, Nouns. 자, S 은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습니다. S 는, 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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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. 바퀴소는 Z. 바퀴소는 Nose 이러면 Nose가 정확한 발음이에요. Nose, Nose. Ostri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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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는 S는 T는 T는 R은 I는 G는 G. Ostri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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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trich 옆에 보이는 아스트릿 그 다음에 얘는 쥐 아스트릿 오케이 그 다음에 뭐지 책이 끝났죠 선생님이 다음 숙제를 봤는데요 내가 십이었죠 십은 짝수로 와서 선생님을 연습해 볼게요 집에서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거에요 손으로 가서 그 다음 먼저 필기 연습을 하죠 모제시 해놓고 단어제시 해놓고 셔플을 하든지 안하든지는 상관없어요 처음할때는 셔플로 계속하면 반복되니까 재미없으니까 셔플하면 순서를 뒤죽받고 가는거에요 이거 자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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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i가 뭐 됐어요 t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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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 t는 t 실현 i가 이어 i 건너지를 찾아가서 뭐해요? 이름 물어봤더니 아이가 내 이름 뭐라 그래요? 아이가 내 이름 뭐라 그래요? 그래서 뭐가 됐다? 타임 타임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? 멀 멀 멀 그러니까 ALL 저는 합치면 뭐가 돼요? 멀 쇼핑몰 할 때 모 cavalry야 멀 멀 ALL 멀 멀 맞던 클릭은 읽지? 자 여기에 CH가 아니야 CH는 취인데 CH가 아니라 CK인데 CK는 뭐가 되지? Q가 되지 그럼 뭐가 될 수 있을까요?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? 뭐래요? SOKS S는 S O는 이게 다 할 수 있는 노래에요 Sucks Sucks O는 A CK는 Suck O 음 다 하셔서 Sucks 알았다 Sucks 얘가 뭐가 된다고 Sucks Sucks 얘는 뭐였더라 MALL MALL 얘는 TIME 얘는 SOCKS 얘는 오우 B 제라 P는 일단 뭐죠 P P P는 O는 S는 그래서 그래서 합쳐서 Pone 자 이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쭉 읽기여서 끝났으면 오케이 읽고 Sun 맞는지 확인하고 옆에 공식이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한으로 갑니다 체험마저 치시고 둘 다 올라가 2 2 2